엄박싱 해 보겠습니다 아씨 빨리 자 폰이 있네요 색상은 어떠세요? 좋습니다 슈퍼 업몰드 디스플레이? 업몰드가 뭐냐 업몰드 몰드가 뭐야? 몰라 그리고서 트리플카메라 48MP with IOS MP는 모르겠고 카메라에 3개가 있군요 와 3개 그리고서 물이랑 먼지에 대한 어느정도의 저항이 있군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뜯지? 그냥 뜯어 이렇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테이프가 있네 이렇게 테이프가 있네 짠 우와 이거 외에는 뭐 없나요? 투명 그거 있던데 이거 뭐야 필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름이 아니네 필름은 없나? 그래도 이제 이 폰을 켜 볼게 2분 이내에에요 31초거든요 33초 34초 35초 얼마 안남았어요 자 이거 아 시간제한이 있었어? 응 안찾기는데요 좋는데요? 기분은 어떠세요? 좋습니다 좋답니다 띄워봐 아빠가 쓰는 건 비슷한데? 한 바퀴 돌려 어때? 의견은 뭐가 있는데? 아냐 이제 맞춰야 돼 빨리 맞춰 땡큐 수 마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밍